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시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우울과 불안,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진행했습니다. 또 같은 날 마음치유상담소에서는 시민들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감성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. 또한 11일 오전에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찾아가는 마음치유상담소를 엽니다.